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제도 해금강 인근에서 배를 타고 내만권의 깃빨이로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참돈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도 벵해가 들어오면 말수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동출하게 된 사기 형님 어 된다. 잡어들 엄청나네. 잡어가 엄청나네요. 수심은 9m. 수심은 9.3m고 3m에서 5m 사이. 잡어가 어마어마하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7m. 알았어요. 너무 어마어마하네. 그렇게 큰지는 아닌데 여기가 얼통 요철이 좀 있네. 응응. 고장 안 났어. 고장 안 났어. 여기 앞에다.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아, 수고하세요. 바깥을 붙어왔어 체비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줄은 255 목줄이고요. 찌는 병에돔 전용 찌, 제로 찌입니다. 그리고 직결매도 됐고요. 목줄은 0.85 족살봉줄, 쥐폭 하나 달았는데 요거는 상보고 빼든가 하겠습니다. 새우로 해서 캐스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개형님이 요 앞에 여가 있다고 있는데 요 앞쪽으로 캐스팅해서 뜨기를 바라면서 캐스팅하겠습니다. 체비설명이 아, 방금 알겠어? 우와, 야! 감시 아니야? 감시? 저울 감시? 아우, 감시 없어지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특히cómo은 탈출하고 함께 열을 constructed 식당하다가 날씨가 먹고 работать oxy, city is 14,000m 아, 누어종 도미로 아, 시야 작다. 네? 아니, 부르기. 부르기로. 울산에서 오는 거제망사 친구입니다. 아, 가슴 아파도. 찐홀. 오. 네. 저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좋은 하늘이 왔습니다. 아침입니다. 오. 아, 가. 자고도 너무하나요 잡아 좀 빠지도록 기다렸다니 반주이 편해 자리? 오 자리? 자리 진짜 사이즈 괜찮네요 응 자리가 오는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리 자리 외롭지 않겠는데? 이래 외롭지 않아 그 심으면 다 좋죠 여기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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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패턴이네요 망사에 자리돔 왔다가 빛을 끊겼다가 다시 망사에 자리돔 왔다가 바다 아쉬워 안녕히계세요 아쉽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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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쉬워 으 콧밥 안 보이네 나무 아물래 나무 아물래? 아! 안 보여 아물래 아이고 같이 해볼까? 나 좋아 이리 와 따라해보세요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생선 생선 따라해보세요 생선 몇천 먹방을 해봅시다 먹방을 해봅시다 먹방을 해봅시다 갑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아.. 하고 가시 있어 가시 없어? 아 이 가시는 뭐 있어? 아 또 있어 안 먹 안 먹